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연일 겨냥하고 있는 민주당의 측명계 의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서 김민석 의원이 연일 사쿠라 노선을 걷지 마시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쿠라, 일본말, 벚꽃을 뜻하는 말인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 사쿠라가 배신자, 야합자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그런데 김민석 의원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저 자리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원칙과 정체성의 일탈이라 사쿠라 신당이라 부른 겁니다. 뭐가 문제인데요? 라고 하면서 당을 깨는 행위에 대해서는 초전 박살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의원석에서 김민석 의원 그거 너무 말 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사쿠라에 이어서 초전 박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요즘 정치판에서요. 코미디보다 더 황당무계한 개변들 있잖아요. 웃기는 거.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요. 첫째.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 보고 싸가지 없다는 거. 이준석 대표가 싸가지를 언급해요. 본인이 싸가지 없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코미디보다 더 웃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김민세 의원이 사쿠라 발음. 저는 김민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당을 많이 바꿨어요? 김민석. 이분이요. 또 이게 불법 자금 받아가지고 피선거 고독에 대법원의 벌금 600이 확정돼서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불법 자금 받고 옛날에 당적 옮기다니면서 철세 김민세 반은 별명을 얻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새천년 NHK. 그때 김민석 의원은 뭐 했습니까? 이런 분이 당을 초전 박살을 어쩌고 내야 한다? 본인부터 물론 아니죠. 이런 분이 저는 정치하면서 사쿠라 언급하는. 이게 우리 정치 현실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게 본인 얼굴에 침 뱉는 사쿠라받는 이런 행위라고 봅니다. 조승연,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 부위원당께서도 내년 총선에 민주당 갑판으로 수도권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신데 어떻습니까? 김민석 의원의 다소 좀 과격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쿠라에 이어서 초전 박살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지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당을 위해서 한 말이지만 너무 과격한 발언이나 막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런데 초전 박살 이 단어는 막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당을 흔들지 말라는 메시지인데 다만 그전에 사쿠라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도 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내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한다. 네 형제의 눈에 티는 보면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의 일본 여행, 골프 여행 이런 거라든지 김남국 의원의 뭐 이런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로남불 같은 경우가 다 이런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뇌구조가 둔감해진 거라고 보여지는데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잘못했고 나도 비판받았으니까 그 비판의 잣대로 이낙연 대표도 비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어떤 비판을 하기 전에는 나를 한번 되돌아보고 비판을 해야지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이 우리 민주당에 갇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남을 판단하는 잣대 그대로 나도 판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상규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게요. 누군가가 조상규 변호사에게 예를 드는 거예요. 조상규 변호사 사쿠라 노선을 걷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무슨 기분과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일단 사쿠라라는 단어 자체를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석 의원께서 너무 존재감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이거 가지고 본인 장사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사쿠라 단어 못 쓰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어를 들은 사람은 원래는 본인에 대한 항변을 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그 말을 한 사람을 공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창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저렇게 말리려고 하는 건데요. 본인이 원해민주당 대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인기가 없었어요.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의 분당, 신당 창당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총리까지 같이 함께하는 것이 엄청난 힘을 받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따로 지금 각계 격파를 하기 위해서 따로 만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뭉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체가 이낙연 대표의 지금 존재감과 힘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인 겁니다. 여론조사 하나 볼까요?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내용입니다.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을 좀 물었습니다. 분당. 당이 쪼개지는 거죠. 어떠세요? 더불어민주당 분당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OK, 가능성 있어요. 57.5%. No, no. 없죠. 그런 가능성 없어요. 30%. 그러니까 27.5%포인트 차이로 분당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보다 오차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높게 나온 것이지요. 서재현 대변인께서는 이 결과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도 조금 놀라운 것이 사실 이게 갑자기 저는 민주당 분당이 왜 나왔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잠잠했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혁신이라든지 총선의 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느닷없이 이낙연 전 대표께서 신당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빠른 속도로 하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국민들은 분당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의 어떤 생각이나 그 입장에서도 이해는 가지만 지금 현재 총선이 4월이라고 하지만요. 지금 12월 10일부터 이제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옷 입고 예비 후보 등록이 돼서 선거 운동 기간입니다. 전쟁 기간입니다. 그 전쟁 기간에 전 장수가 갑자기 나 다른 곳에 가서 한번 또 다른 전쟁을 한번 해보게 하는 것이 과연 이게 국민들, 특히 당원들에게도 받아질 것인가. 그래서 저는 분당 가능성이 있다, 57.5%는 정말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분열해서 총선에 질 수도 있다, 57.5%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우리 전 당원이 한 번 더 고민을 또 하고 소통해서 좀 이런 분당 가능성 확률을 낮추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